2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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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연지 왜겠는가? You're not an overfit outfit with a guitar 할 그기? 네! G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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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a guitar You're not an overfit outfit with a guitar 어깨비 딱하게 맺고 시작해 난 너무 좋다. 나는 하나 얘기하고 싶어. 살짝만 뗄까 봐. Outfit with guitar 잠깐? 아주 잠깐 네 변한 Overfit outfit with guitar 어깨비 딱하게 맺고 시작해 난 Tell me about it 이거 있거든? Tell me about it 어 이거 한번 보자 네 Tell me about tell me about 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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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다. 제일 잘했어. 제일 잘했어. 기분 좋다. 감사합니다. Tell me about it with it 오 좋은데?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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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uitar 그렇지. 조금만 더 멋있게 해.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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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uitar 그렇지.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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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uitar 조인공이야. 좋아. 아 죄송합니다.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진짜요? 조금 아쉽나? 네 조금만 더 할까? 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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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guitar 좋은데? 네 잘한다 잘한다. 고생했어. 고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지금 방금 저희 라이즈의 데뷔곡인 겟어 기타를 1차 녹음을 하고 왔는데요 사실 어떤 파트가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 전체 파트를 녹음하고 있다가 어젯밤에 나왔어서 딱 봤는데 벌스2의 파트가 제 파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그 파트가 인스트루멘탈을 딱 멈추면서 뭔가 딱 집중되는 그런 파트였는데 뭔가 내가 하면 좋겠다 하면서 하면 좀 멋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딱 돼가지고 어젯밤에 막 발음이랑 이런 거 연습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연습했는데 그게 오늘 녹음했을 때 사실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또 들어보고 나중에 또 수중 녹음이 기회가 된다면 연습 많이 해서 정말 최종본이 나왔을 때 그게 정말 제가 들어도 만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오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 들 만큼 뭔가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또 사실 이 겟어 기타라는 곡을 청음을 다 같이 했었는데 저는 이제 딱 듣자마자 뭔가 딱 닭살이 들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뭔가 이 노래는 진짜 뭔가 있나?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보겠습니다 이만 안녕 안녕 아 이게 Thing 2는 딱딱 끊기는데 Thinner 이게 쭉 이게 돼가지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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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인